안녕하세요. 부양락무붕입니다. 오늘 갑자기 분주 전시회 가서 판매할 분주를 하게 됐습니다. 분주를 하게 됐는데 저희들 원래 당초에 판매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전시회 오시는 분들이 그냥 가기가 섭섭하다 해가지고 조금 분주를 해가지고 좀 판매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꽃만 구경하고 오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금 다른 아이들도 이래가지고 꽃이 피는 개체도 몇 개 꽃이 피는 개체는 안가고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안가고 분주를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세발버 네발버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분주를 해가지고 판매가 가서 할 겁니다. 하기 때문에 그게 구독자님이 오시는 분 관람하러 오시는 분 개개인이 그렇게 거기에서 구매를 직접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건강한 개체를 한 내아분주 13개 정도로 분주를 했습니다. 13개 정도로 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기 때문에 오셔서 좋은거 좋은품 좀 골라가지고 안있습니까? 그죠? 판매를 구매를 해가지고 잘 또 한번 길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. 저희들이 지금 간단하게 안있습니까? 그죠? 제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가서 이게 네임을 다 공개를 하면은 공개를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거 네임은 뒤에 따로 붙어있습니다. 이렇게 그죠? 요거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전시회 가면은 다른 일본 같은 데 전시회 가면은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행위에요. 요기 때문에 요거 이래가지고 한 개 한 개 이래가지고 그죠? 아 좋습니다. 이게 부양에도 드디어 이렇게 작업을 하네요. 그죠? 요렇게 이제 한 개 한 개 해가지고 구독자님이 구독자님 한 분 한 분 이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심으실 수 있도록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하는 거에요. 멋진 아이들 그죠? 딱 해가지고 했습니다. 네임은 고기 가스 가지고 이래가지고 굽는 그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이게 요기에서 아주 좋은 아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. 아 밟아 좋죠? 그죠? 제 엄지손가락 밟아 참 정말 잘 길렸습니다. 제 엄지손가락부터 깨울 겁니다. 어 요런 거는 어 잘 하면은 바로 안 있습니까? 꽃이 음 지금 바로 어 올해는 올해 안 있습니까? 12월달에 어 꽃을 보실 수 있는 거 지금 가서 심으면은 건강하게 뿌리 잘 내릴 겁니다. 어 잘 내려가지고 음 요거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데미지도 아나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? 그냥 요대로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할 겁니다. 어 잘 구매 하셔 가지고 어 멋지게 잘 길러 보시길 바랍니다. 우리 창원 그 뉴카아울렛에서 방송으로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판매 방송을 띄어 보는데 아무쪼록 그 지금 이제 시작 지금 이제 시작 아니에요. 그죠? 시작하고 내일 제가 음 대구로 대구에 장소 그죠? 제공해 주시는 분 어 거기에 어 전시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이 아니겠습니까? 그걸 시 견학 시찰하러 갑니다. 시찰하러 가 가지고 어 창원 전시회 때 전시회 어 전시회 거기 전시회 장에서 제가 어 어 대구에 어 전시를 3월달에 어 개최하는지 안하는지 아있습니까? 그때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. 제일 내일 대구에 어 견학 갑니다. 견학 가기 때문에 시찰 가기 때문에 갔다 오서 갔다 와 가지고 아있습니까? 어 뭐 잘 되겠죠? 지금 뭐 거의 제혼 제가 아있습니까? 흔쾌히 하면은 허락이 거의 제 쪽에서는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어 제가 흔쾌히 허락하면 아있습니까? 제가 가면은 제가 뭐 거의 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되지 않나 그렇게 싶어서 음 아무쪼록 아있습니까? 그죠? 어 제가 되는 방향으로 어 3월달에 꼭 아 3월달에 꼭 아니었습니까? 대구에 가서 또 멋지게 아니었습니까? 그죠? 어 어떤 분이 한번 또 이래가지고 저 위에 서울 부근에서 아니었습니까? 한번 장소 제공을 해 준다고 저한테 타전이 왔습니다. 어 제가 저희 부양란에서는 1월달하고 11월달에 아니었습니까? 전시회 공백이 비어 가 있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요렇게 정해지면 아니었습니까? 저희들이 전시회를 매년 돌아가며 순회해 가면서 그렇게 전시회를 할 겁니다. 하기 때문에 어 11월달하고 1월달에 아니었습니까? 그죠? 요 있는 방송을 보시고 나면은 어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건물에 한 한 30평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아니었습니까? 그죠? 어 공간에서 협조해 주셨으면은 저희들이 가겠습니다. 저희들이 어 상가 임대료를 아직까지 부양란이 아직 열악하게 되면 상가 임대료를 내 가지고 임대료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를 하기는 아직까지 부족한 거에요. 부족하기 때문에 음 보통 한 저희들이 세팅까지 해 가지고 하는 거면 4일 정도 걸립니다. 4일 세팅 해 가지고 전시에 철거하는 날까지 4일 정도 4일을 잃어 가지고 장소 제공해 주실 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기꺼이 전시회 해 가지고 가겠습니다. 가 가지고 어 지역에 그죠? 어 어 이렇게 예쁜 꽃들을 다 보실 수 있도록 아니었습니까? 그죠? 제가 어 흔쾌히 달려가서 멋지게 영상 아 또 이래가 전시를 해 가지고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되도록 해 보고 음 아무쪼록 어 지금 내일부터 아니었습니까? 내일부터는 우리도 부양 꽃미남하고 아니었습니까? 부양 이제 가족은 장원 육화 아울렛의 전시회 어 멀찍 멋지게 출정식을 갑니다. 저는 또 음 대구에 또 이제 3월달에 그죠? 3월달에 이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거 고 하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? 가겠습니다. 음 어 여기 이제 그 아까 그게 분주했던 거 다시 이제 살짝 가서 이제 한번 더 보여 드리고 어 보여 드리고 아니었습니까? 그죠? 음 제가 어 보여 드리고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저희들이 판매 부스 따로 부스가 따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어 협조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여기에 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탁 이게 부스에 비닐팩에 넣어 가지고 아니었으면 이렇게 한개 한개 시달리지 않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어 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음 오셔서 어 어 많이 해 가면은 좋겠지만은 아니었습니까? 요거 이제 판매를 해 보고 판매가 안되면은 바로 월요일날 아니었습니까? 월요일날 우리 이제 또 그걸 해 가지고 요게 남는거는 그 월요일날 바로 이제 또 몇개 더 어 커팅 해 가지고 월요일날 어 방송 띄우겠습니다. 어 월요일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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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 많이 어 구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 오늘 이제 전시에 밤늦게 이렇게 전시에 준비해 가면서 분주 분주 해 가지고 판매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무쪼록 어 전시에 오셔서 어 좋은 곳 많이 구매하시길 바랍니다.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